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한성 국내 임시정부가 해외 말고 국내에서 이어진 한성 임시정부가 인천에서 태도가 있습니다. 또 3.1운동을 파워다에서 선언하고 그리고 이후에 3월 6일부터 인천에서 강화, 또 인천 중심에서 약 8만 명이 이르는 상임운동의 역사를 통해서 전국에 확산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료주배 여러분들에게 좀 남은 일이긴 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인천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데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한 지역이 되었고 그것을 기념을 해서 옆에 보면 여기서 걸어서 한 5분 정도 거리에 한경중 목사님 중심돼서 100주년 기념탑을 세운 기념탑의 장소가 옆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차별절을 기회에서 우리 민족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연합된 힘을 한 번 보이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남았더니 우리 민족 목사님께서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시고 오늘 이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참석자 인사를 우리 서울시 총회장 대표회장이신 김대범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환영을 위한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 뵙겠다는 모습으로 감사드리기 위해서 빠르게 인사소리를 하는데 양념을 조금 더 칠 수 있고 또 이름이 조금 틀릴 수도 있지만 웃으시면서 이름이 비슷하지만 이름을 다 주시고 그 다음 이름을 부르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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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주시고 여러분들은 한 번 뵙겠습니다. 한 번 뵙겠습니다. 한 번 뵙겠습니다. 우리 전국 17대 과학의 시일도 기적 교회장에 상임 의장이신 스포스타 소강선 목사님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사비공원실 권재영 목사님 소개합니다. 사비공원실 박정선 목사님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수도 수업을 사수하고 있고요. 우리 수도 수업의 진정한 파수뿐이고 리더이신 황영복 사무총장을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대구에서 오신 사무총장 이신 권순 장원입니다. 오늘 앞에 서해를 보고 계시고 우리 다 목사하고 잘하는 것들 유리한의 감독이신 축구 스타 윤고환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무총장이신 진상철 목사님 예 고맙습니다. 진상철 목사님 그리고 사무총장이신 박풍구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광주 기록교회장에서 오신 정경영이신 맹영하 목사님 예 고맙습니다. 대전 대표회장이신 오중형 목사님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대전 사무총장이신 오중형 목사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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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울산에서 오신 두 분을 소개하는데요. 한분은 홍일정이죠. 우리 함께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표회장이신 배의순 선옥사님 사무총장이신 홍일정 박향장옥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종시 세종시에서 오신 전진왕 대표장님 네 지금 미리 오시고 있으니까 박수 한번 해 주십시오. 경기도 기록총장에 몸이 아프셔서 못나오실 분이 계실 회장님이 계실 거에요. 이승훈 상청장님 소관택 측무님 오고 있습니다. 오고있습니다. 오고있습니다. 한번 박수 한번 박수 한번 박수 한번 박수 그 다음에 우리 강웅구가 있어 오신 대표회장이신 이주현 오상 이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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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 수영 이걸로 Olympics 이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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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무총 총장이신 유하룩 복사님 반갑습니다. 침구 기독교 대표회장이신 김경호 복사님 예 고맙습니다. 사무총장이신 박상준 복사님 예 소년 안중호 대표장은 사무총대학이신 최연고 목사님 그날의 경북기독교회관 앞에 사무총대학이신 김대원 목사님 경북기독교회관 앞에 지은경회장이신 황고문인 목사님 전부 상임총국이신 임경철 목사님 사무총당이신 박종환 목사님 장모님 장모님 안오셨어요? 목사로 가면 안됩니까? 안되겠지? 안수 안되지? 장모님은 여기서 더 안수할거니까? 목사로 이라서 황교총회에서 오셨습니다 예 예 예 제주도 기독교 총리회관 앞에 대표회장이신 강순호 목사님 그깃한 곳이 있습니까? 예 그깃죠 그 다음에 부회장이신 박병대 목사님 그 다음에 정부 사무총장이신고 총무신 슈퍼스타 박요섭 목사님 제가 슈퍼스타를 내달라고 해서 지금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한국기덕회총 공공대표회장이신 이상훈 목사님 네 고맙습니다. 부문의 부활절 동생연합기대축위원장으로 마치셨습니다. 이상훈 목사님 한 번 박수해 주신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무총장이신 유일영 천 목사님 사무총장이신 심평식 목사님 그 다음에 이천시 기도부 총연합회 우리 학부모님 인사하시죠? 이경호 목사님 의석이 재벌영 목사님 불석이 김성배 목사 회계교원 의석부의 학부모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총장입니다. 오늘 순서에는 없었는데 소식을 듣고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잠깐 지나다가 들어오셨다고 인사 한 번 하겠답니다. 어디 계시나요? 네. 들어오시나요? 아직 안오셨어요? 아직 안오셨어요? 도착했다는 여러분이 우리 찬송 208장 내 주의 나라와 1절만 이랬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를 여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상인 의장이시고 대표의장이시고 저의 내 교회를 달인하시는 소원성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 말씀 우리에게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참원 28장 참원 28장 1절말씀을 평가복합니다. 아기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라 의인사자같이 담대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을 부모님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종경하는 목사님들 우리가 이제 호랑이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이게 기독교 세계로 간의 표현은 아니고요. 아 주역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자축인 그 진사음이신 예술의 자축 작년에는 소 인이 이제 호랑이죠. 호랑이 호랑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 우리 저를 바라보고 계신 목사님들 우리나라에 호랑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까요? 안 살까요? 동원은 말고요. 아 그 공식적으로는 호랑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어 그 눈 자국에 호랑이 발자국이 찍혀있는 걸 보면 저는 호랑이가 있을 것이나 특별히 강원도에 안 살고 있을 것이 아닌가 이런 희망을 제가 이제 가져봅니다. 에 오늘 이 호랑이 한마리를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예 중국의 등서평입니다. 여러분 등서평은 저보다도 키가 훨씬 적다는 거 윤모한 목사님보다 훨씬 적다는 거 이거 우리 정말 고무적인 일입니다. 정말 예 그런데 어 이 한마리 일찍이 흥묘 백묘 론을 주장했습니다. 검은고양이면 흰고양이면 쥬망자리로만 된다. 근데 그 인민문화 대혁명을 애처라고 박수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보탱통에게 완전 찍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가탱년금은 그만두고 자아 중국의 남은 창이라고 하는 곳에 귀한 사령을 합니다. 거기서 3년이 넘도록 크 시간류를 두어가지고 그 기계를 닦고 그야말로 인간 최고 비참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24시간대에 공산당 간부가 그를 감시하게 되고요. 그는 항상 모탱통 거룩이라든지 무슨 해결의 변질법적 유물사관 공산주의와 스탈린 이런 책만 계속 왜요? 바로 나는 철저한 공탄주의 라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그런데 마우스는 계속 무슨 생각만 하느냐 굶어주러 가는 중국의 인민들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어떻게 보게 살려낼 것인가 이 모리석 모리석까지는 갚지 못해도 맞습니까 그러면서 오늘의 중국을 설계합니다. 오늘의 중국을 설계하는데 그가 남청에 오는 곳에서 다 그 조그마한 산책으로 와있는데 그 산책을 하면서 어떻게 중국을 개혁대방을 할 것인가 그런 꿈을 부른 겁니다. 이 한 사람의 리더십이 한 사람의 꿈이 얼마나 깨닫는가 그러면서 손에서 보탱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종대판은 주석님 저는 오롯이 주석님밖에 없습니다. 주석님의 인민문화의 대혁명이 얼마나 위대한지 다 속에서 오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그 사인방에 의해서 이 사인방에 의해서 편지는 전부다 스테이토로 잘 부르지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한 번 편지가 전달이 됩니다. 그 한 장의 편지요 거기에 보탱통이 감동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등서편의 편지를 말수하는 놈들은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래서 계속 편지가 전달이 되어서 마침내 마침내 등서편 독경으로 부름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공산당 간부회의에서 연설을 할 기회가 생기는데 그때 하 공산당의 실세가 남청에 가서 기계를 담고 부품을 입고 그 귀찮은 승관을 이야기하는데 공산당 판부들이 다 눈물을 흘려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인민문화 대혁명이 얼마나 미디어로 찬신의 목숨을 뺏어가지않은 모탱통의 은혜가 얼마나 하위와 같았나?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동갑들 다 울어버렸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못하니까 설교를 하는데 정말 우리가 보금이 있는데 그 양반은 그냥 온통 창회를 오른바다로만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영이 되가지고 양의 목적이 많습니다. 제가 그 책을 쭉 듣고 책을 다 읽었는데요. 결국은 그가 왜 그렇게 편지를 썼으며 왜 그렇게 암호를 했으며 왜 그렇게 그가 정말 그런 암호의 연서를 하게 되어있는 저 남청의 소총소드라고 하는 중국 반도로는 개혁을 하고 그리고 바깥토론이 개방을 하는 그 중국의 위대한 중국 오늘의 중국 아직도 그렇습니다. 쇼트에 그거 미친놈을 금메달을 주는 이때국놈들은 아직도 그렇지만 그러기도 불구하고 그때요. 못팽둥이 세기와 지금이 세기는 완전 다릅니다. 이런건 완전 다릅니다. 등수평이 죽으면서 무슨일 이천템이 아이고 우리 저 김 위원장은 박수 한번 참여해 주지 말라 해 다 해 이러면 모텔토론이 막 이처 네 저 김 위원장은 등수평이 여러분 죽으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50년동안 동굴에서 나오지 말라고 50년동안 동굴에서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시진평이 50년이 안되서 나와가지고 중국의 지금 뭡니까 이천템을 다 부르고 있는데요. 자 결론을 얘기합니다. 결론을 얘기하는데 툭 결국 열차열차에서 열차열차에 열차를 다 메타버스까지 타가지고 등수평이 마침된 중국의 추석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수평, 수호도에서 꿈을 꾸었던 개혁개방의 설계를 실천하게 됩니다. 그 모든 중국을 만듭니다. 자 제가 이 한사람을 지금 이야기하였는데요. 저는 우리 17개 광역시도가요 이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정순관념이지만 당신이 몰라서 그런거죠. 몰라서 이 음성경제를 자유로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참 전쟁권의 착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김기현 장관님이나 허구회 장관님은 그걸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빌려가지고 종교소득 과세 여러분요 우리 연합기관의 대표 위험도가 계시느냐 그때만 그땐 한명이 한명이 없었습니다. 한명이 한명이 관심 절차로 그려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요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법사인으로 올라가면 무조건 다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근데 예산포수법안인가요? 이거는 법사인을 통과하자고 바로 보네로 올라가 버린 것 이거 만약에 야당에서 관심 관심도 관계됐어요. 그냥 올라가서 방황이 쳐 버리게 되면 우리 한국교회는 어쩔 수 없이 그렇잖아도 이거 잘못 통과돼서 진보정권이 잡게 되면 이제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여의도 숙목교회에서부터 명성교회 우리 교회까지 전부다 세모조사 다 받았게 되었을 것이예요. 하 나는 그때 함께 사회를 할 때 황목민 목사님 좀 일어나 보시죠. 야 아 우리 경남이시잖아요? 예 여러분 그때 움직였던 분들이 누구냐면 우리 17개 광역시도였습니다. 17개 광역시도에 목사님들이 당시에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얼마나 압력을 저도 제가 직접 전화를 한 분이 6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하니까 이거 큰일 난다. 나중에 큰일 난다. 정말 저거 뺏기나 해가지고 그때 이날 그 그 그 그 그 여당에서 이 문제로 의문 중 두 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교 소득 과세를 종교인 과세로 바꿨습니다. 기억나십시오? 그런데 우리 디디언진 그때가 시장태시였나? 시장태였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 허브게장 부름이 참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준비됐습니다. 우리 17개 광역시보다요 존재하는 듯 마는 듯 사실 존재감도 별로 없었는데 2일로 인하여 약 17개 광역시도가 이럴 때 우리가 그들 모여서 밥먹고 또 모여서 기도하고 소위 말하면 등록병놈을 말하면 소평소도를 걷고 우리의 꿈을 푸시고 있었는데 마침내 기회가 우리에게 왔어요. 이러한 기원으로 왔지 못하는 일을 우리 17개 광역시도가 해냈고요. 참... 정말... 이건 우리 한국교회 길이 남을 이건 분명히 교회사들이 이걸 기록해야 됩니다. 정말 기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인가요? 안이름조차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이스라엘에는 사자가 없어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오늘 우리 17개 광역시도가 이런 역사를 갖고 있고 그때 앞뒤를 불뿔을 가르지 않고 우리가 뭘 했습니까? 사자처럼 호랑이처럼 이 교회가 그래도 건강하게 버티고 있고 솔직히 여러분 아무 일도 없는데 누가 어떤 또라이 어떤 분이 그냥 그 국세청에 탁 신고해가지고 암호선당장 이성구 목사님과 조리로 하신 분이 어디있어요? 근데 세무조사정보로 나오면 이게 얼마나 교회가 자존심이 상하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 대표님은 그렇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때 우리 황봉일 목사님 일부러 오늘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때 제가 이 일을 진두진두 했고 진두진두 했고 우리 슈퍼스타 박유성 목사님의 아주 약방의 강철처럼 그렇게 해서 박유성 목사님의 역할이 너무 커지다보니까 더욱 사랑사는 조직에서는 또 또 좀 거시기하고 보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17개의 광역시도는 조용하게 숨어있다가 소평서도의 길을 걷다가 때로는 우리 호랑이처럼 포유하는 용기를 발휘해야 됩니다. 창의와 포유가 만나면 위대한 감동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한교총이 한교총이 그래도 이제 포괄적 차별경제법을 비롯해서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제가 대표회를 맡은 작년 그리고 올해 이제 우리 이상훈 목사님 모셨는데 위현무 목사님을 부르다여 한교총이 그래도 대표성을 발휘해서 이런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한국교회는 대표 기관이 두 개입니다. 세 개입니다. 아직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것 잘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교총이 아무리 잘해도 다른 두 연합기관이 탈선행위 일탈행위를 하면 우리는 우리가 백 번 잘해도 나머지는 다 더 희석이 되어 버리게 되는 것이예요. 제가 우리 연합사업을 그렇게 주장하시는 윤부한 감독님 아 나는 우리 윤부한 감독님 때문에 제가 그때 신사 신사참여 신사참여 회의 같이 하였고 아이고 함께 연합사업을 이 연합기관 하나 되는 것이 좀 더 속도를 냈을텐데 참 뭐 역시 역사는 등소핀과 같이 희석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희석의 신사의 감독님 오늘 우리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대단히 감사하고 앞으로 17개 광역시화가 진짜 앞으로 호랑이와 같은 넉넉한 넉넉한 이러한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 전장은 정말 저런 분은 철저하게 기독교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서 그렇다고 우리 기독교 말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 정보를 이롭게 하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아 이번에 대상 후보를 나왔을까 진짜 너무너무 좋았을텐데 자 제가 이 정도 해야죠 더 이상 후보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호랑이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송 목사님 설명을 들으면 세계적인 교회의 필연이 맞물려서 연회가 돼서 감사합니다. 어 우리 특별팀 부처에 우리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님이 그 일정 때문에 지나가셨다고 모셨다는데 인상을 말씀하시겠어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전부의 교회를 대표하시는 큰 지도자 목사님들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배우고 멍먹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북산 양교회를 섬기고 있는 신인사람이고요. 저희 교회 의사인 목사님 기회장 합포청회장을 맡게 하시는 영수님 목사님이신데 영수님 목사님께서 잘 신앙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17개 광역시도 기독교회장회 대표자들께서 모인 자리에서 한국 기독교인 한국교회의 현실과 또 나라 낼 광양교회에서 광양의사님과 발효되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셔서 한국교회의 새로운 구원을 이끌어 나간 공동력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해 마치겠습니다. 준비하신 우리 인천청회장 공부한 감독과 인천시 연안에 관계해 드리도록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소화수 공사님 성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정말 생생하게 현장에서 이 사회 활동하고 오신 것을 수시로 동원하고 찾아뵙고 하면서 이렇게 현장에서 색상의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족 기모법 같은 경우에는 아예 건강가족이란 비전 자체를 없애버리겠다. 가족이란 경우 남자 두 명이 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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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 의상 흡 원 마음 나 어차피 어차피 중간 시 긴 예 최 종이 납때를 문의해야 되는지 자체의 근본적인 목적 자체를 말살해버린다는 지적을 이루어서 도입되어 버렸습니다. 저희는 당론으로 반대를 했습니다만 도입되어 버렸는데 이것도 새로 손을 봐서 그 우리 설립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된다는 것을 전 저희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지금 당장 참여 동지인 파트도 굉장히 타지시로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국수를 반대하고 또 절대로 이것이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의 근본윤리임이나 성계기본윤리임을 절대로 해소해서는 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은 현황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 소황성공사위원회에서 전국 17개에서 지금 이 개혁계연합회에 그런 분들께서 잘 지도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굉장히 서신 몸을 잘 이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도 우선 제약이 있어도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다가오는 상황을 보인 대상으로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전퇴를 해야 될 실제입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를 어떻게 결정을 하시나 가능한 관리의 관점에서 정말 심사 속도하는 사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부탁드려서 결론을 내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인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기도를 늘리게 합니다. 이번에는 성령이 다시 역사에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성령으로 이런 주제로 우리 교회가 지금 달려가는데 우리 교회 두 개혁자들 제가 훈련을 많이 시킵니다. 기도 훈련 그중에 이제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기도 훈련 시킬 때가 있는데 금년에는 제가 직접 마이크 잡고 4시간동안 부교육자들과 여러 번 앉혀놓고 제가 20일 동안 0시부터 4시까지 기도를 하면서 일을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대선도 있고 또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시골 한 번 합친 것을 보입니다. 여기 광장에서 백만이 모였을 때 정치 경제 문화가 교회를 집중했던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했는데 내가 인민총 회장이 되었으니까 17등의 광역 15 목장들과 함께 이런 3.1절을 만약에 연합으로 해서 기독교가 사회에 연합된 힘을 보일 수 있다면 좋겠다라고 21일 새벽 기도까지 하면 한 6시간 정도 기도하는 시간들을 부교육자리 갖고 제가 마이크로 오빠 기도하면서 끌었는데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기도하다가 이제 손 목사님께 우리가 초청을 하고 손 목사님께 여태파가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좋은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 기도 여러 가지 하시는데 코로나 위기 극복 대전시 대표회장은 오정우 목사님 차별금지법 반대 경북대표회장은 심재영 목사님 대선과 공명선거를 위해서 울산시 대표회장 배의신 목사님 교회의 연합과 도움을 위해서 제주도 대표회장 강성돌 목사님 상현과 세계선교 를 위해서 세종시 대표회장 전진환 목사님 하시고 마지막 합친 기도는 강원도 대표회장 이수영 목사님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별금지법은 김대원 목사님께서 해 주시며 순서로 순서로 올라오셔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그것은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을 참호하며 기도가 없게는 이제 3년째 개족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현란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또 오미크론 바이러스를 내서 우리나라에도 여러가지 염려와 흔진이 많아지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천례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약할지라도 약할 때의 능력을 지는 주명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고난을 이고 다시 회복과 부흥의 때가 올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요새 때의 7년 때 중년의 때에도 요새를 통해서 애국을 구원하신 하나님 또 역사 속에서 성경 속에서 우리는 많은 현란의 때에 비근의 때에 하나님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게 되었고 교회가 한 달에 하는 상황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가 보니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 교회가 희망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므로 이 모든 고난의 때를 이고 다시 부흥의 때가 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뿐이오니 성경님 부으시고 한테하사 특히 2022년도 내에 이 모든 것을 끌고 가고 교회도 회복되고 부흥하며 교회의 회복과 통과 덕으로 나라와 민족도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기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믄 아니다 아멘 영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빕니다 오늘 이렇게 기한 17개 강력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표기장님들 또 실무진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빕니다 자율금지법 수년 동안 아버지 한국교회는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한에 쓰시는 종류의 피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감각 보호하옵소서 성경님 인도를 하고 독재하여 주시옵소서 성경님 한국교회를 독재치하여 주시고 이 나라 정치를 독재치하여 자율금지법은 제거하옵소서 문화지기 하옵소서 억제치에 영광한 나타나기 하옵소서 일회의 힘쓰는 기한 압세세히 일하는 기한 우리 목사님 그리신리라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영끈 주시옵소서 마에 가시를 주시옵소서 그 한 마리 마리 아버지 하나님 탐사님들이 문화지기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요호와 하나님 주께서 너와 내 설망을 통하여서 인간의 교원을 붙으시고 인간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 지금 이 나라 하여간 힘들고 어려운 역든 가운데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맡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그도로 소원하고 지금이 세우셨던 이 나라가 오늘까지 이루어진 이 모든 일들을 지금 이 나라가 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강리를 해 주시옵소서 여기 대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볼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하나님의 역사에 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언제만으로 불러주시고 또 여러가지 이 대선에 이 석에 개입하고자 하는 여러가지 일들을 제 기억에 대신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짓이나 불법이 겹다고 개입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거라고 말하여서 이 나라뿐 하나님하고 전 세계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오늘 여기까지 이루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오세계에 드러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 계십시오 여기 계십시오 여기 계시도뿐 아니라 많은 곳에서 주님의 도시이 보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기도를 덜어주시고 이번이 대상이 정말 분명하고 정당이 이루어지실까 하시고 하나님의 의식으로 정당이 이루어지실까 하시고 하나님의 의식으로 정당이 이루어진 아름다운 대상이 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의식으로 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나 자금 전세계에 유리없는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한국과 한국교회의 전망에 미친 걸로 교회에 미친 영향을 실로 가할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막혀져 있습니다. 불뿌리 밖의 전투 속에 흐려져 끌고 있습니다. 더럽는 개최교회가 쓰러져 있고 홀로 승인도 역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더욱 대응하고 개최할 수 있는 방안은 교회가 하나 되고 이 시련을 대응하는 방안이 연합됨을 이루며 연합됨을 지키는 일률로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하여 우리 전국 17개 광역시도 교회연합회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총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통하여 주의의 말씀을 이루어 평안의 매력들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의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이 시대에 이 사명을 담당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가신 사명을 다하는 저희 주의의 종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기독교 11회가 해야 할 사명들이 우리에게 주워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기득으로 기도하면서 이 사명사를 감당할 수 있는 연합회가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에 교회가 빛과 소비의 역할을 감당할 사명이 있습니다. 도움을 땅 끝까지 전해드리며 하나가 소위된 자를 선비해야 할 이 사명도 우리에게 싸우니 하나님 이 상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들과 교회 동들과 한국교회에 의해 그리고 우리 기독교나 교회한 한국교회의 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세계 성교가 많이 축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럴지라도 하나님 이 사명이 중단되지 않다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들려오는 성교실을 볼 때 기금과 환란 등 가현과 또는 태풍과 이런 것들에 고통당한 많은 성교사님들, 성교자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싸우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럴 때에도 더욱더 공격적으로 저희들이 세계 성교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 원하고 하나님을 부끄러시게 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 원하고 계속 계열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위해 함께 하시길 싸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용도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크게 부르시고 통증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신뢰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모임을 통하여 국가적인 위기망, 한국교회의 위기망 종룡한 전하들여여 주옵소서 혼란하는 나를 부르다 내가 너를 던지니 네가 나를 용하롭게 하리라 말씀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의 광경시고 아버지 대표, 단위서 대표의 임원들 한 경들 부러지고 강구하는 것들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아버지 역사를 열어주시고 또 아버지께서 월말 이후로부터 흠뻑되어 지하시고 자길도 믿고 닦고 아버지 어떤 것들도 이 땅에 아버지의 말을 뒤집어 사도로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 성과 복면 성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아버지의 사심을 믿습니다. 한국교회의 하나님과 성령을 추원하며 노타가 또 우리 사명과 세계 성룡에 아버지 불가함을 얻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우리 주석이 왕도시고 대표 또한 우리 목자님들을 정신으로 해서 아버지 전국도에 대해 성령 하나님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위협하신 하나님을 주석에 의해 그녀 상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 이 모임 가운데 보여줄 감건은 오한 기도를 높게 해서 마음의 도움을 아버지의 현악과 정의의 주인으로 신경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어져도 아버지 감사하며 나 예순에게 기도를 요구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 이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공격 회의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시대의 삶을 잘 강당해서 다음 세례들에게 아버지가 그런 다음 적극된 대한민국을 물려줄 뿐 아니라 아버지 한국교회가 천국 안에 하나 되어있는 것을 물려줄 수 있는 복된 시간들에 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길러드리옵니다. 아멘 우리 설렘에 모이시고 또 부산시 진경태 대회장님이신 이성봉생 나오셔서 축복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의 수리수리 신뢰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 사람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을 원하시니 교인이나 개교회나 교단이나 교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며 평생 주의 나라를 세우는 데 이런 시도 없이 헌신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 지여다. 아멘 한국계 대표연합기관인 한국계 총연합을 대비하여 전국광역시도에서 참석하신 회장님과 또 사무총장인 총무님들 그동안의 모든 수고와 협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 17개의 광역시도 기독교 연합회는 현재 한국계 총연합이 2017년 창립되기 전에 한국계에 시급한 그런 공동과제인 후발적 차별금지법과 다별금지법 반별 등과 또 종료인 수급과세 대처, 또 지방조례 대처, 또 연합사역을 위해 한미총 직전 대표자이신 우리 소강성 목사님께서 앞장서서 2015년 5월에 전국광역시도 대표 목사님들과 함께 만든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 연합기관과 교단들이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미리 이런제도 귀중한 사회들을 잘 감당해 주셨습니다. 이 자료를 빌려서 불신양해로 허세해 주신 우리 소강성 목사님과 또 전국광역시도 대표 목사님과 자매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한국교회의 총연합과 더욱 긴밀히 소통과 협력이 있기를 바라오며 특별히 다가오는 4월 17일 부활절에도 작년과 같이 한국교회의 부활절 연합의 준비위원회와 전국교회가 협력할 수 있도록 있기를 바랍니다. 소통과 협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협협력에 대해서 우리 심정신 목사님 해 주시오. 한교총 상무 총장 신정신입니다. 인사를 드립니다. 전국 17일 광역시도연합의 18차 대표장에 오신 동역자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한교총은 설립된 지 4년이 경과하여 이제 5회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신생단체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한국교회의 주요 교파, 주요 교단들 대부분이 참여입하고 있다는 점에 저는 별로 잘하는 역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교총이 설립되어서 그동안 우리는 정책적인 분야에서 적절한 대정부 관계, 국회관계 등을 설정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모든 교단이 협력하는 기관이 되도록 하는 힘을 쏟았습니다. 그런 노력과 기도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의뢰로 어느 정도 방향과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의 문제를 풀어간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지 않는, 또 문제를 푼다고 하면 더 엉키는 그런 복잡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유익한 정책이나 유익한 법률이 만들어지는 예가 없습니다. 아무도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교회에 유익한 그런 아무런 제도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대응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법률들에 대한 재정 반대 이것에 있어서는 그 누군가가 굉장히 잘못자고 고생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교회 총연합을 대표해서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코로나 대응 지침을 만드는 데 여러 차례 대수의 수위를 참석하고 지금도 여전히 함께 정부와 교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리롭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어리스럽게도 저 혼자 나와서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면서 보니까 각의 영역에서 교회를 돕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존경하는 소감성 목사님을 비롯해서 총회장님들, 대응교회 목사님들, 그 다음에 교관연합회 회장님들, 또 국회의원들, 또 정부의 고위관료들, 이분들 같은 경우가 말은 하고 있지 않았지만 여전히 교회를 지지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힘을 얻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전국 17위의 광역시도연합회 대표자님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결국 그 일이 중앙에서 일하고 있는 한교초 같은 단체, 때로는 다른 연합기관 단체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광역시도연합회 대표자님들과 사무총대님들, 거기서 활동하시는 임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느낍니다. 국회의원들을 자주 만났는데 그 국회의원들을 만날 때 지역구 목사님들 얘기를 자주 하십니다. 지역구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것이 뭐냐? 실제 이의 의도가 뭐냐? 목표가 뭐냐? 반응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할 때 이미 상당히 많은 얘기를 듣고 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생태계를 지키고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영향을 키워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서로 연합하면서 겸손하게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서 이 일을 함께 수임받는 우리 간합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교총에서는 지난 해기를 거치면서 전국 17개 광역시도연합회와 함께 협력하는 일을 하고 이미 별의를 해두고 있습니다. 우리 한교총을 얘기해보면 지방조직을 갖추던 것 자체가 조직을 중복시킨다는 그런 의미. 그리고 도리어 지방조직을 갖게 되는 그 조직이 협력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방을 붕괴 시킵니다.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심지어의 광역시도연합회와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우리가 협력하고 여러분들도 우리가 협력하고 또 누가 앞서고 뒤서고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한 마음 한 듯으로 한국 기회를 세우고 지키는데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서로 적절하게 기쁘게 이렇게 압수하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만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경의 화두는 영원군. 그리고 저는 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인간의 인간의 인간과 인간의 연합이 십자가. 그런데 우리 소광석 목사님이 우리 한교총 대표회장일 때 제 한 가지 기대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부활절 연합님들을 전국에 공부해서 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는 아쉬움이 있는데 언젠가 그런 날이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래는 모래 못하더라도 또 혹시 주님이 보내주셔서 소화석 목사님이 어디 또 리더십이 되시는 화물표 끌고 광화물이나 어디서 전국으로는 제가 꿈꾸는 연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도 모든 각 시교회에서 참석해 주셔야 합니다. 너무 감사드리셔서 그래서 온참 기도 전에 식사가 나오면 좀 없어질 것 같아서 식사는 회의는 식사함이 있었고요. 단체 사진을 먼저 쓰겠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 끝에서 강단 끝에서 끝까지 한 줄 위에서 두 줄로 서면한 사진이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나오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